둘, 셋, 브랜뉴 A! 안녕하십니까? 비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디비입니다. 오는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브랜뉴 뮤직 연말 패밀리 콘서트 브랜뉴 이어 2019가 개최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성원에 보답하고자 아주 좋은 취지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뜻깊은 연말 보내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만나요.